이번 시간은 폰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폰트는 글꼴을 의미하고요. 글자의 서체를 이야기합니다. 제가 CSS에서 이 폰트를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중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나 문서의 글꼴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웹이라고 하는 웹페이지 안에는 이 폰트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폰트를 지정해도 사용자의 운영체제, 맥OS나 또는 윈도우 같은 거죠. 그 운영체제에 여러분이 지정한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폰트를 지정을 해도 사용자는 그 폰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우선순위 정해서 폰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자, P 폰트 패밀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, P 태그에 대해서 어떤 글꼴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인데요. 타임즈 뉴로만이라고 하는 폰트가 있습니다. 이 폰트에다가 따옴표를 한 것은 저것이 하나의 단어가 아닌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무튼 사용자의 컴퓨터에 타임즈 앤 로만이라고 하는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저게 적용이 될 거지만 만약에 이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타임즈라는 폰트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. 타임즈라는 폰트도 없다면 세리프라고 하는 폰트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. 이 세리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폰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프라고 하는 형태의 카테고라이징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형태의 폰트를 지정을 한 거고 이 관련해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여기 제가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.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태그에 대해서 이 OpenTutorials라고 적혀있는 이 텍스트에 폰트를 변경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A 셀렉터를 쓰고요. 그리고 폰트 패밀리로 도듬, 도듬, 그리고 애플고딕, 아리얼, 센스 세리프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도듬을 적용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 도듬을 영어로도 쓴 것과 한글로도 쓴 것은 운영체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폰트의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한글 이름의 폰트인 경우에는요.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쓴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도듬 폰트가 없다면 애플고딕을 사용을 하는 거고 애플고딕이 없으면 아리얼, 그래드 없으면 센스 세리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이렇게 폰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폰트에 대해서 조금 교양 내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은 고정폭이라는 것과 가변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폰트의 종류에 따라서. 이것은 고정폭이면서 가변폭인 폰트는 없어요. 고정폭이거나 가변폭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고정폭은 예를 들면 나눔고딕, 네이버에서 만든 나눔고딕이죠. 나눔고딕과 나눔고딕코딩이라고 하는 이 서체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나눔고딕이라는 폰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문자의 이 폭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. 예를 들면 m은 넓고 여기 보시면 이 i는 대단히 좁죠.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문자의 어떤 모양이랄까요? 그런 것들을 반영한 이 크기를 가지고 있는 폰트이고요. 이 나눔고딕코딩이라고 하는 글꼴은 보시는 것처럼 m이라고 하는 폰트와 i라고 하는 폰트가 교묘하게 크기가 같습니다. 폭이 같습니다. 그래서 나눔고딕 이 가변폭인 폰트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문서에서 가변폭을 씁니다. 이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요. 반대로 고정폭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코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폰트들의 어떤 정렬 상태랄까? 이 그리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둘쭉 넷축하게 되면 오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착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웹페이지가 또는 그 엘리먼트가 어떤 용도인가에 따라서 가변폭이나 고정폭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글 폰트인 경우에는 그 폰트의 이름 뒤에 체가 붙으면 고정폭이고요. 체가 붙지 않으면 가변폭입니다. 이를테면 굴림은 가변폭이고요. 굴림체는 고정폭이에요. 그래서 굴림과 굴림체는 서로 다른 폰트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산스세리프와 세리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또 있는데요. 앞에서 봤었던 가변폭, 고정폭이라는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이 글꼴을 분류하는 기준 등의 하나입니다. 그래서 세리프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의 디자인에 포함된 장식적인 요소인데요. 여기 제가 위키피드에서 가져온 그림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이거는 산스세리프 폰트고요. 밑에 있는 폰트는 세리프 폰트입니다. 그래서 이 세리프 폰트에서 산스세리프와 세리프를 구분하는 부분은 밑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산스세리프냐 세리프냐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폰트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추가한 이유는 일단은 조금 더 폰트를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고요. 또 다른 이유는 저런 장식적인 요소가 이런 폰트의 어떤 식별력, 가독성 이런 것들을 조금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장식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위쪽에서 살펴봤던 우리 폰트를 지정할 때 끝에다가 산스세리프 또는 세리프 이렇게 적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건 어떤 특정한 폰트의 이름이 아니고 이 폰트의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여러분이 산스세리프라고 하게 되면 산스세리프에 해당되는 글꼴들을 운영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럼 그 글꼴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글꼴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. 세리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.